다음 주가 모래주가 오 쐈다 쥐가 아 근데 쥐가 좀 따랐는가요? 아 지금 바로 쥐가 좀 따랐 그러네 앞이 흥분이 하세요 쥐가 좀 나은거 좀 하고 쥐가 좀 나은거 좀 하고 쥐가 안 돼 쥐가 없으니까 아이쿠 바다랜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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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바다랜딩 한복 cz 껍데기? 아니지. SK 바디. SK 바디 밑에 띄떠니 쏟아고 납니다. 이거 뭐지? 평소 연결해가지고 배기구 한번 작업하죠. 똥짜발.. 어떤가? 공차에 다 묻어? 역으로? 그렇구만.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. 이쁘다. 영상 봤더니 수상 위에 청육도 하던데. 고기차 하면 뽕강? 흐흐흐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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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